방구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은총씨와 함께 오늘 오디오 인터페이스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러먼트인데요. 엘러먼트 저희가 24랑 88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빈칸인 46을 오늘 채워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24랑 46, 88 이게 오디오 엔진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엔 인품만 가지고 고르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여러분들 사운드 이전 먹으셨을까봐 또 다른 세팅으로 오늘 46 사운드 한번 들려드리고 외관 한번 살펴볼 겸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사이트 기준으로 아퍼지 사이트 기준으로 24는 595달러 그리고 46은 895달러 그리고 88이 1495달러 버즈비 사이트 기준으로는 83만원, 125만원, 209만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어 요게 뭐 아날로그 인풋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네 개, 여덟 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디지털까지 다 하면은 10인 12아웃 12인 14아웃, 16인 16아웃 요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AD 컨버터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119, DE는 123 그래서 세 개가 전부 다 동일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4랑 88을 했기 때문에 뭐 사운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한번 쭉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훑어볼게요. 자 아퍼지 사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오버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비교하시기가 되게 편하게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엘러먼트 시리즈 요렇게 쭉 나와 있죠. 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여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구수가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아날로그만 치면은 아날로그 자체가 모델명이 됩니다. 아날로그가 2인 4아웃, 4인 6아웃 그리고 8인 8아웃 해가지고 24, 46, 88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디지털 아웃풋을 더해서 최종 아웃풋 수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하는 4육 같은 경우에는 12인 12아웃이고요. 자 쭉 볼게요. 뭐 많이 주네요. 플러그인 많이 줍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주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컨트롤, 리모트 컨트롤 요런 것들도 같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퍼지 컨트롤로 그냥 컨트롤 패널에서 해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컴페어 엘러먼트 해가지고 아날로그 인풋, 아날로그 아웃풋 요런 거 비교하실 수 있게 나오고요. 디지털 인아웃도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뭐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차이가 안 나는데 특히 사운드 엔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음질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이건 구스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노래하시는 분들은 이사를 가라. 그리고 그 이사를 가라는 게 그게 하라는 게 아니고 24 엘러먼트 노래하시는 분들 이상하라 그러니까 이상한 경우가 많이 생기죠. 노래하시는 분들 자 노래하시는 분들은 엘러먼트 24로 가시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기타를 특히 일렉기타까지 같이 연주하시는 분들은 46을 최소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드럼이나 서밍 생각하시는 분들은 88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46은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이사해서 46 가는데 42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 40만 원이라는 거는 사실 구스로 생각했을 때 두 개의 구스를 더 갖기 위해서 저희가 기타 치시는 분들 최소한 아날로그 인풋 4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갖기 위해 같은 오디오 엔진에서 4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거 저는 이거 완전 찬성입니다. 괜찮은데 이제 팔팔 갈 때가 좀 세요. 팔팔 갈 때는 약 84만 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 두 배 정도 더 뛴다. 그래서 이거 88은 웬만하면은 진짜 녹음을 엄청 뭐 되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받아야 되거나 애초에 서밍 믹스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시는 게 아니면 46 정도가 저는 맥시멈이 아닐까. 그렇죠. 잘 없겠죠. 88 쓸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가 무슨 녹음실에서 오퍼레이팅의 코어로서 활용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개인 작업자가 무슨 팔팔 쓸 일이 사실 잘 없으니까 이런 거 46 정도에서 마무리하시면은 기타 일렉 치시는 분들한테 딱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뭐 볼 건 없지만 외관 잠깐 보고 올게요. 자 엘러먼트 46 외관 보겠습니다. 아퍼지 로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엘러먼트 46 그 다음에 인이 4개가 이제 이렇게 멀티 인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앞에다가 바로바로 놓고 쓰실 수가 있고요. 헤드폰 2개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옆면 메탈릭하죠. 아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에 깔끔해요. 메인 아웃 2개에다가 옵티컬 인 아웃 그리고 워드 클락 인 아웃 썬더볼트 그리고 아답터 자리까지 약한 느낌이 좀 애플 감성이에요. 맞아요. 되게 깔끔하고 뭐 없게 컨트롤러 맞아요. 따로 쓰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대로만 놓고 쓰셔도 사실 그 컨트롤 패널에서 충분히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뭔가 내가 이거 만지고 누르고 이런 거 좀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컨트롤 패널을 따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끝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게 다예요. 네. 그래서 뭐 딱히 따로 볼 필요도 없었던 그런 외관이죠. 그래서 오히려 뭐 디테일하게 만지고 싶으면은 그 컨트롤러를 사서 컨트롤러 외관 보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자 지금 여기 다시 사이트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지금 오버뷰로 와서 봤는데 이거 하나씩 다 따로도 보실 수 있고 스펙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스펙을 바로바로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24 스펙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6 스펙 보시고 그리고 뭐 88 스펙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애초에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이런 컨버전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요게 1.34키로에 옆으로가 29.5cm가 나오고요. 88은 어느 정도 클까요? 88은 네 1.6키로에 35cm가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24도 한번 볼게요. 24는 옆으로 좁죠. 24cm에 1.14키로 자 요런 식으로 스펙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활용편 들어가잖아요. 자 이번에 이제 뭐 현피디님이 지금 저하고 전혀 협의가 되어 있지 않는데 현피디님에게 제가 오더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4와 88에서 했었던 연주곡의 최종 오디오 사운드를 지금 여기서 하나씩 쭉 모니터하고 올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 24번째 연주곡의 최종 오디오 사운드를 네 잘 들으셨죠? 자 24와 88에 들으셨던 사운드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같은 엔진이기는 한데 되게 다양한 편성과 다른 곡으로 들었을 때 어떤 느낌 차이가 있는지 한꺼번에 복습하시라는 의미에서 일부의 왜냐면은 저희가 이사랑 88 할 때 테크 스펙을 워낙에 쭉 훑었기 때문에 다 할 필요가 없어서 이 사운드 한번 들으시면서 복습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더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맥에다 연결을 해놨고요 뭐 연결 지금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그걸 한번 볼게요 그 컨트롤 패널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컨트롤 패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 패널 아포지의 이 컨트롤 패널 마이스트로 패널은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이렇게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패널 아까 보니까 처음에 세팅할 때 여섯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다양하게 고르실 수 있고 지금 저기 마이크가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게 너무 티나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했는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납니다 굉장히 잘 나네요 마이크가 지금 잘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를 똥통 치면 베이스가 잘 나고 있죠 베이스 잘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도 폼 잘면서 네 드럼 칠 건 아닌데 뭐 드럼 드럼 자 이렇게 엘러먼트의 세팅이 잘 완료되었음을 확인을 해봤고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도 같은 엔진이긴 하지만 4.6에서도 한번 다른 편곡으로 우리 실전편 활용편 들어가서 우리가 총 3곡으로 네 엘러먼트 시리즈를 모니터해보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엘러먼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저희가 컨버터가 좋다 아프지가 사실은 뭐 컨버터 쪽에 있어서는 진짜 탑티어거든요 완전 탑티어요 그래서 상위 몇 개의 브랜드를 꼽을 때 항상 그 컨버터 얘기하면 빠지지 않고 거론이 되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엘러먼트 이 시리즈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이엔드 오디오는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사나 88에 가서 이제 유튜브 댓글들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운드가 좋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 댓글들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4.6도 다음 시간에 저희가 실전편에서 바로 오디오 녹음 미디 녹음 병행해서 사운드 체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봉석 뮤지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봉석 뮤지션 강의 şim 진짜로 이렇게 ech